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김기현 씨 사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씨 사이에 여러분들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김기현 씨한테 당대표직을 여러분들 유지하는 대신에 그다음에 한 가지를 포기하는 쪽을 요구했고 김기현 씨는 당대표를 유지하는 대신에 한 가지에 밀리게 되면 전부를 다 잃을 수 있다.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기현 씨가 참 잘못했죠 이번에. 왜 그런가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준석 씨나 이런 걸 만나면서 본인 정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기현 씨가 마지막에 보인 그런 행보는 비판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그 다음에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드렸던 중앙일보의 취재기사는 아주 정확한 기사인 거죠.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조금 늦게 여름 다뤘습니다. 윤석열은 대표 유지와 불출마를 동시에 원했다. 대표는 유지하지만 울산 남구에서 출마를 하지 말라. 그러나 김기현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당대표 그만두란 말은 당연히 없었겠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고 김기현 씨가 위의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지니까 그냥 서둘러서 사표를 던진 거죠. 이렇게 나왔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당대표 그래도 물러나는데 이 임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페북에 걸리면 당당 올리고 그냥 그만둬버린 것 아닙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엿먹으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편하게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한 번 오늘 복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직전에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울산 지역에 불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설득했고 그러나 김기현 전 대표는 결국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 남구 지역구를 지키는 쪽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한 여권 인사는 김기현 전 대표가 버티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복수로 조선 취재하고 어제 소개했던 중앙 취재가 맞물리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연배가 되면 화가 좀 많이 줄어들 날인데 검사를 오래 해놓으니까 취재하면서 화를 벌컥벌컥 많이 냈겠죠. 모두가 다 가불해서 항상 가불의 입장이었으니까 이 격노란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취재 기자들이 꾸민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전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벌어진 일에 대한 그런 단신 기사들을 참조해보게 되면 좀 다혈질이고 그렇게 좀 화를 좀 잘 내고 화를 여러분들 윗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절대 옳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절대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를 설득 안 한 시점은 이미 당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해 김기현 전 대표 체제가 더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당 대표직 유지 지역구 불출마 요구가 김기현 전 대표에게는 둘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김기현 전 대표로서 불출마 결정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당 대표 유지하지만 장재원 씨처럼 그렇게 울산 남구를 포기해라. 울산 남구에 심을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심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끝난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는 김태우 씨를 미는데 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투표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요한 씨를 누가 임명했겠느냐 인요한 씨를 여러분 데려온 사람이 김기현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패배의 그 반전을 위해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분 인요한 씨를 지명했고 인요한 씨를 그냥 김기현 씨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에게 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 나는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대패해서 참 놀랬다. 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할 줄 알았는데 김태우가 패배해서 참 놀랬다. 다음 2024년 4월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크게 패배해서 참 놀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김기현 씨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난 과정에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좀 경솔했고 좀 경박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지적하지만 그러나 현재 국힘당의 여러분들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상황을 착하게 복귀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인요한이 위한 혁신위원회 이런 출번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일련의 세력들이 판가리를 위해서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도 당대표 책임을 다 돌린 겁니다. 누군가는 속재앙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고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한 것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실질적인 책임을 여러분들 당에 돌리는 그런 일종의 작전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빌미로 장재원을 꾸려앉히고 그 다음에 김기현을 꾸려앉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근사하게 이런 포장을 하더라도 나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회생하거나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미봉책과 황당 상황을 뭡니까 당대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전혀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엑스포 패배의 여러분들 전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제야되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는 속재앙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에게 전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론을 만들어 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인요한실 여러분들 띄우고 그럼 누군가 정치판을 잘 아는 인간이 대통령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익숙한 사람이 대통령 곁에 어느 분이 계신지는 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야말로 개국공신들을 다 제거하는 쪽으로 언론을 몰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죠. 보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통령의 입을 빌려가 여러분 다 여러분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24년 총선의 소기의 결과를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정치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실수로 이번에 막판에 이준석 씨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경솔했지만 이번 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야 저게 검사식으로 저렇게 사람을 잘라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김성규 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윤 대통령인데 왜 김기현이 책임을 묻는 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의견이 소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맞다는 겁니다. 다수는 그냥 김기현이 함께 모두 다 뭡니까 김기현 씨는 평생 들을 욕을 이번에 다 들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지금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막판까지 여러분들 김기현 씨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보시게 되면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문제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덮기로 한 거 아닙니까 덮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다 꼬이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지율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선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요한이를 부르고 핵심위원을 부르고 김기현이를 짜르고 권성동이를 짜르고 장재원을 짜르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6년과 2020년도에 부산 사상구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가지고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여러분 구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오른쪽이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외부 개입을 통한 증가 감소 작업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이 지나서 2024년도 22대 부산 사상구를 그려보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더 화끈하게 뭐죠 크기가 증가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이거를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다 세상 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개 방향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그래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과 그를 믿고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하고 여러분 관련된 김기현 씨를 울산 남구에 나오지 말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인 거죠 이 큰 결정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유는 추적이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확정적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를 다 뭉개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냥 다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제도 강조하셨지만 강조드렸지만 이 왼쪽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이지 않습니까 이걸 분수하게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죠 조작값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보고 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앞날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뿐만 아니고 너무나 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결정으로 인해가 엄청난 고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나는 간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 작전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뭡니까 윤 대통령 함께 본인이 그려야 될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요한이 등장하고 혁신위원회가 등장하고 장재훈이 여러분 내보내고 그다음 김기현이 내보내고 권성동이 여러분들 주호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할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당신 수화에 있는 아주 젊고 유능하고 여러분들 충성을 바치는 찐윤인지 아니면 윤찐인지를 다 섞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걸 여러분들 왜 가지고 대통령실은 다 여러분들 언론에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언론을 동원해가 딱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거 있죠 보면서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이런 선거를 2022년 또 4.15 총선의 선거 결과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또 한 번 여러분들 비슷한 모양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 그와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들이 항상 바쁘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냥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